제가 이 스타킹에 나온 소감을 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랩으로요? 랩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소리가 아니라 랩소리. 그러면 비트 대신 장구가 이제 비트는 소리. 그때요. 퓨전 국악 브룻 퀸이 스타킹에 나오는 뒤 흥겨우신 번린네들은 박수도 쳐주시고 퀸과 함께 랩소리를 즐겨봅시다. 스타킹이 좋아라고 스타킹이 좋아라고 스타킹을 털어붓고 난이도로 숲 툭툭 탈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호동 오빠 옆에 있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들기 오빠 옆에 있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스타킹에 보기 하나 컷 하나 둘 즐겨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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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킹에 즐겨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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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과 함께 즐겨보세요 카야 금에 튕겼더니 해금소리 구슬프고 검은고를 긁었더니 대금소리 청와네 궁금해서 들어서 딱 들어보고 들어보니 덤리더러 궁더러러 장구 소리여 쉬구나 우리 소리 우리가 쉬구나 좋다 다 하이고 좋아죽건네 1년 365일 스타킹 채널 구조 와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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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